승리가 필요합니다 첫 포인트 홈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죠 김현수의 백 포인트 힘을 더했습니다 복식에서는 절대적으로 왼손이 유리합니다 자 지금은 푸스 안준영 막아냈습니다 김규범 몸쪽 공에 대척 리시버는 참 좋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준영 선수 안준영이 꺼 랠리 이어지는데요 코스비언아 양승 제가 좀 꼬이고 있어요 움직임이 오우 이 빠른 리시버까지 좋은 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서비스 득점까지 자 양상현도 어려움 김규범 잘 찔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세컨 게임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테리지 아하 마지막 단식띠는거와 복식띠는거 손소리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양상현 공이 뜨고 말았습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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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받아 냅니다 그리고 득점합니다 예 질러넣었습니다 1점 1 아하 리시브 덕실 아아 양상현 네트 따져봐야 한다는거 중요하죠 지금 인천의 입장에서는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직선 코스 들어왔습니다 인천 있습니다 김규범 아아 아아 데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상현 수업을 아아 길었어요 아하 다 갔습니다 네 하지만 안준영 서비스입니다 김연소 그리고 안준영 득점 성공 안준영 공단 서비스 양상현 안준영의 공이 네트를 내립니다 양상현 특점 천시설 공단의 서비스 아아 별변에 안들어 예성만 멤버들 여러분 이리와 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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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